길거리 음식을 지나서 먹자걸로 생음악을 틀어주는 곳이네 사장님이 장 Awards이 많아 사장님이 무슨 일일이냐? 사장님이 아주 많이 뜯고 사장님이 어떻게 보냈을까? 사장님이 재미있는 사장님이 사장님이 좀 더 재밌게 해 하하하하 잘다? 물? 물? 오케이 물이 좋은데? 이거 찍어? 조금만 먹어봐 한 번만 이거 찍어 아니야 안 찍는게 맛있어 조금만 깨물어 먹어봐 엄청 고소해 한번만 한번만 더 해 안 해야지 옳지 아빠 줘 어때 이리 봐 요건 얼마야? 똑같애 똑같애?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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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우리 희름이가 너무 좋아 응?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먹지? 우리 가족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해 위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을 위하여 아빠 하나 줘 아빠 하나 줄거야?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해서 음 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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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 주인공하고 싶어 주인공? 유튜브 주인공? 지금 오늘 유튜브 주인공이야 헤리비가 맥주 드세요 developmental 듣고 다행이다 짠거 пот 오늘 맥주가 맛있네 오오 오늘 조용한데 사 먹으니까 맥주가 너무 맛있다 시끌한데 사 먹으면 힘들어?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게 조용한 데서 먹으니까 힐링되고 맛있어 음식이 맛있어 라오스 사람들은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남편은 진짜 그게 힘들거든 음악 틀어 놓고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음식 먹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많아 진짜 아빠 개구리가 스트레스받는다면 울면은 개구리가 울을 때 스트레스받는데 우리 시리비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개구리가 울을 땜이야 울 울 울 할 때 스트레스받는데 개구리가 시리비가 유튜브에서 봤나 봐 아 해찬이가 알려줬구나 신기하다 아빠도 몰랐어 휠리비가 알려줬지 휠리비 똑똑했네 휠리비 똑똑하네 우리 집은 몇 층이야? 10층 2층이 좋아 14층이 좋아? 응? 1층이 좋아 14층이 좋아? 네 1층 왜요? 쿵쿵쿵 뜯을 수 있으니까 쿵쿵 뜯을 수 있으니까 응 애참이 그냥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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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오늘 살이 없다 살이 없지 살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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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먹지도 않는다 이거 알지 한국 사람들 해물탕 끓이면 꽃게 안 먹는 거 알지 한국 사람들이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안 먹지 한국 사람들 안 먹지 그치? 응 우리 송이는 엄청 좋아하지 꽃게 먹어야지 일단 해물탕에 있는 꽃게 먼저 먹어야지 혼자 먹으니까 좋아요 그렇지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송이는 많이 늙었어 남편은 더 많이 늙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송이 완전 애기 같았는데 소녀 같았는데 나도 돈 버렸어 지금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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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은 너무 아저씨많이 남편은 너무 아저씨 많이 아저씨되지 남편은 아줌마 같아? 아니 아니야 아니지 이끄해 엄마 이뻐 같아 엄마 예쁘지 해륙아 엄마 이뻐 안 이뻐 이뻐 해륙의 친구들이 엄마 예쁘다 그랬어? 응 누가? 처리랑 누랑 그 다음에 애리랑 나 그랬어? 엄마 예쁘다 그랬어? 아빠 멋있다 그랬어? 어떻게? 너무 채우고 왔어 채우고 그랬어?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야 진짜야? 진짜야? 와 고마워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멋있으니까 그리고 잘생겼지 여기 신청곡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 들을까요? Justin Bieber의 Justin Bieber Off My Face 아 능돌라 아 신청곡 하면서 돈을 줘야 되네요 여기는 그래서 1달러 고쳤습니다 이거 부를 수 있을까? 요즘 노랜데 커피입니다 안녕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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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롤스 소스 롤스 소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라오스 소스 네에에에 한입 다 먹었네 한입에? 어때요? 상검자 맛있어? 몰라요? 상검자? 맛있어? 맛있지? 형님 꺼어줄까? 어 국회 사이 있어요? 껍짓만 먹어요? 다 먹는 거야? 한건 버리고 껍짓만 먹어요? 이거 이거 진짜 먹나온다 와 저 집어줘 나 같이 부를게 그러니까 언니 아니야, 아니야? 성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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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세아 뭐해? 아님 브랜드 뭐해 봉? 벌써 나 안 돼 됐잖아 이게 더 맛있어요? 더 맛있어요? 비어라와보다? 비어라와보다 어디갔어? 희림이 어디갔어? 아빠 뽀뽀해줘야지 빨리 잘생겼다 우리 아들 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지?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아빠 사랑해요?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? 아빠도 이거 배웠어요 할 수 있네 이제 혓바닥 말기 할 수 있네 아빠 아빠 자 이렇게 잘한다 아네 됐어 이제 그만 어디 차면 여기로 너무 많아 됐어 이제 가득 찼어요 이제 물 따라야지 물 이제 애기 아니야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자 맞춰 오케이 아빠가 그랬지 어 실수했을때는 혼내는거 아니라고 맞지 그냥 알면서 잘못한거는 혼나는거고 실수한거는 혼나는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실수로 쏟으면 혼나면 안돼 감사합니다 조심해야지 25,000원 좋아 좋다 송깐 어? 갑시다 갑시다 막잔 막잔 짠 땀 나는 땀 짠을 짜니 땀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